이제 가짜 투표지와의 전쟁에서 국민의 힘이 패배한 겁니다. 양보한 거고 윤 대통령께서 이 가짜 투표지와의 전쟁에서 그냥 항복을 하신 겁니다. 손을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계급을 형성해서 일당 지배체제를 실질적인 일당 지배체제를 수립하는데 국민의 힘과 윤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이렇게는 볼 수 없지만 소극적으로 협력한 그런 상태가 지금 상황입니다. 가짜 투표지를 만드는 그런 전쟁에서 국민의 힘이 양보를 해버린 겁니다. 그건 달리 이야기하면 국민들을 그냥 팔아넘긴 거죠. 일당 지배체제한테서. 오늘 보시게 되면 권호영 변호사께서 4.15 총선 오산시 지역구 투표지입니다. 오산시는 미래통합당의 최윤희 해군제독 출신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후보가 다퉸던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됐답니다. 이런 위조 투표지로 선거 결과를 확정한 대법원 재판과 이런 부정선거로 국회의원이 당선되어 행시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은 모두 부끄럼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자들이 나라의 지도자 행시를 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스스로 반성하고 앞으로 나라가 정직한 자들에 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거 무효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장 경험이 많은 그런 변호사 가운데서도 연장자에 해당하는 권호영 변호사께서 이 자료를 공개했는데 이 자료 가운데 왼쪽이 개표소에서 있었던 당일 투표지입니다. 진짜 당일 투표지. 그리고 오른쪽은 재검표 현장에 있었던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진짜 투표지를 소각 파쇄하고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다 투입해서 가져온 진짜 투표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고 이게 재검표장에서 나왔던 가짜인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렇게 쌓아놓은 아주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를 보시면 이 투표지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빳빳하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그런 기본은 선거처럼 간단 명료합니다.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하는 것이고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하기 위해서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을 세팅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그냥 조작값을 입력해서 숫자가 변조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몇 퍼센트를 조작할 것인가와 남은 겁니다.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은 지금 정도가 되면 이번에 몇 퍼센트를 가지고 선거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200석이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조국이 200석을 이야기하고 이해찬이 200석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탄이가 200석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가 다 뭐가 나옵니까 벌써 수뇌부에서 200석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그런 소위 기반 조성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가 2020년도 4.15 총선을 앞두고 수개월 전에 정의당 당대표 심상정을 찾아와서 민주당 수대부가 지역구에서 최소 160석 최대 180석 이상을 계획하고 있더라. 그것이 수개월 전입니다. 지금 수개월 전에 계획한 것이 그냥 피력되는 것이 이탄이의 200석 조국의 200석 암흑의 200석 홍길동의 200석이 차가게 나오는 겁니다. 200석이 보통 명사가 되지 않으면 계속 노출시키니까 광고처럼. 200석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얼마를 벌리면 되는가. 얼마를 훔쳐가지고 12.5%를 훔쳐가지고 12.5%를 더하게 되면 200석을 넘기가 힘듭니다. 17.5%를 훔쳐가지고 17.5%를 더하게 되면 200석을 몇 건이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조절하면 되는 거죠. 이것만 이것만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산 프로그램은 충분하게 검증을 받았고 이미 이번 2025년 24년 또 4월 10일 총선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은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했던 사전투표는 사전투표는 사전투표 를 뻥튀기 방식을 사용할 거로 보기 때문에 그 사전투표를 뻥튀기하는 방법은 사전투표를 뻥튀기한 것만큼 유령사전투표도 확보해가 그걸 집어넣는 방법이니까 보기 좋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 우리가 다 볼 겁니다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차이값 그래프 울산 일단 이게 2025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이 여러분들 차이값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도 보면 뚱뚱하게 여러분들 보이도록 하겠죠 그런 그래프를 아마 선관위 측이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발표하지 않겠느냐 그럼 이제 우리가 분석하게 되면 그렇게 나오겠죠 그럼 분석해서 나와봐야 그때는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총선 패배하게 되면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아마 노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나라와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 마지막까지 실험을 했으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집요하게 여러분들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이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것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투표자에게 이 투표용지는 정품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걸 입증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것을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그것을 양보해서 안 되는 거죠 지금 한 90일 이 차를 안 남았는데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방법을 동원했으라는지 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제를 대량으로 양산하는 것을 브레이크를 그려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걸 수가 없으면 그걸로 대한민국은 그냥 자유민주주의가 종원을 구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게 제가 갖고 있는 현재 전망입니다